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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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큐타이원 저는 클라라입니다 오늘 촬영 중에 저는 그 미란다 컬 포즈 중에 등라인 보이는 포즈가 있었어요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고 그만큼 운동을 열심히 한 만큼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진 등라인을 보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굉장히 다들 친절하시고 일 질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차분히 잘 지키면서 해주셔서 너무 편하게 촬영했고요 저는 대만 오면은 항상 분위기가 편안하고 집 같고 그러면서 친근한 이미지예요 닌 타이팡 닌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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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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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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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年は2回目なんですけどもっと年3回ぐらい最低来れるようにとか増やすように頑張るのでこれからも応援してください。頑張ります。 実況をご覧の皆さん、板野智美です。 とても可愛らしい衣装をたくさん着れて撮影もすごいスムーズに撮れて出来上がった写真もすごい素敵な写真ができたのですごく私自身も嬉しいし早く皆さんに見てもらいたいなと思います。 チェアガールの衣装、ローラースケートの衣装が可愛かったです。 私は結構クールな格好もするし、デニムとかそういうラフな格好もするし、あとはちょっとお出かけとかにはワンピース着たりいろんな格好もするので、なんだろう、あんまりこれとこだわらず毎日違うような格好も着ています。 コメントでご覧のお菓子をご覧のみにします。 コメントでご覧のお菓子をご覧のみにしてみます。 こんにちは、Vogue&GQ 台湾です。 こんにちは、Vogue&GQ 台湾です。 June Hasegawaです。 I'm here in Taipeiです。 Taipeiです。 하트 파트, 샤부샤부 중국 샤부샤부 사실 저는 타이오니스와 Japanese girls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이오니스와 타이오니스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주 fashion-forward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타이오니스와 타이오니스는 다이오니스의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저는 스코니스프의 영향은 상태를 입증하고 있는ureμα 같은색은 같은색으로 비슷한 식으로 입증하는 듯한 같은색을 입증하는 기능 만약에 결론을 입증하는 게 아니다 반대로 같은색은 아닌가 같은색으로에 올 States B2B가 다우지는 듯한 색을 입증하는 것 너무 좋아서 같은 흰색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색을 입증하는 것Rex은 안녕하세요 GQ의 반영매입니다. 저는 Shoko입니다. 저는 기상캐스터에서 촬영을 했다는 것을 아픔이Вüm은 어떤 것이 생각nelle? 제작권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저희의 음보 does not mean to film 가서 촬영을 해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저에게 대단한다고 하고 싶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촬영을 했죠 저는 오늘 촬영을 하신 것을 생각이 드 Woman이 나의 리조 500일을 더 이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영상이 반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Q&A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Q&A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업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작업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사 그녀를 아이사 그녀를 고닉 아주 단순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마이콜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앤샤아 좋습니다 내가 일주일 때 가장 성감 제가 제가 일주일 때가 조금 답답하려는 저는 일주일 때가 저는 일주일 때가 저는 일주일 일주일 때가 저는 자신의 자신이 자신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때 내 눈이 변해지고 그리고 내 몸의 변보이도 자신이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에 왔을 때까지 왔을 때 이번에는 4번째가 왔을 때 人が暖かいなと思います。目があったら絶対にニコッとしてくれるし、お話を気軽にしてくれるし、フレンドリーですごく素敵な人たちだなと思います。 一番好きなフルーツは、フルーツはみんな好きなんですけど、さくらんぼが好きです。夏は暑いのが苦手なので比較的苦手な季節ですが、やっぱりお祭りがすごく好きです。 屋台で焼きそば買ったり、ヨーヨー釣りやったりするのが夏は好きです。 今朝はホットドッグを食べました。出かける時は、リップクリームとハンドクリーム。 ご相手の条件、自分のご両親を大事にしている人。 難しい。今まで食べた台湾料理。一番変な台湾料理。 でも、中豆腐。好きな食べ物は、お刺身。嫌いな食べ物は、うなぎ。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難しかっ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チャンネル登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